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낫도의 효능 6가지와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낫도가 혈전에 좋은 것은 다들 알고 계셨나요? 낫도에 또 다른 혈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으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낫도는 일본의 전통 발효식품으로 건강에 여러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. 특히 낫도는 혈관 건강에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낫도에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효소는 혈전을 분해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따라서 낫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내 혈전 형성을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또한 낫도의 비타민ke는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비타민ke는 칼슘이 혈관에 침착되는 것을 막아주어 혈관을 유연하고 건강하게 유지합니다. 이처럼 낫도는 혈관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. 그 외에도 6가지 효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. 첫째, 낫도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 형성과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. 둘째, 비타민ke가 풍부해 뼈 건강을 촉진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기여합니다. 셋째, 낫도에 포함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기 개통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. 넷째, 낫도는 항산화 물질이 많아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다섯째, 낫도는 지방 함량이 낮아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. 여섯째, 낫도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낫도를 과다 섭취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낫도는 비타민K 함량이 높아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이 섭취할 경우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일부 사람들은 낫도의 강한 냄새와 끈적한 질감을 싫어할 수 있으며,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히스타민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